안녕하세요. 팔레온고 문장의 판변TV의 감귤 변호사입니다. 2023년 7월 1일자 팔레온고 형사 형벌 법규와 명확성의 원칙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3년 5월 18일이고 사건번호는 2022도 1096일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농수단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이고 검사가 상고를 했는데 파기환송돼서 유죄가 된 사건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피고인은 원산지 표시법 위반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이 5년이 지나지 않아서 다시 원산지 표시법 위반으로 기소가 됩니다. 이 수사기관은 피고인에 대해서 원산지 표시법 제14조 제2항 제1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위반한 경우에는 가중처벌된다는 그 2항으로 기소를 한 겁니다. 그런데 원심은 제14조 제2항은 벌금형의 선고에 약식명령 고지에 의한 벌금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유 무죄를 선고하고 제1항에 의해서 유죄를 선고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검사가 이유 무죄에 대해서 상고를 한 내용이죠. 그러면 이게 형의 선고를 받은 후라는 그 문구가 약식명령에 의한 고지가 된 것은 포함되지 않는 것인가?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1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확정된 후에서의 그 형의 선고라는 의미는 공판 절차에서뿐만 아니라 약식 절차에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확정된 경우까지 포함된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이유에 대해서 동정범행에 대해 가중처벌하는 것이 법 취지고 약식명령을 제외할 경우에는 정식재판 청구를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약식명령 청구를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정식재판 청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약식명령이 고지되면서 끝나게 됩니다. 확정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정식재판 청구를 하게 되면 판사 앞에서 다시 약식명령에 대해서 다툴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정식재판 청구를 했기 때문에 판사가 벌금형을 형의 선고로 종료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식재판 청구를 하게 되면 나중에 5년 뒤에 다시 위반을 깨우고에는 가중처벌되는데 약식명령 고지로만 끝나게 되면 5년 뒤에 가중처벌이 안 되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그 위험성을 평가하게 되는 거죠. 내가 5년 안에 다시 위반할 경우가 있다면 정식재판 청구를 안 하는 게 좋겠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약식명령을 제외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약식명령 절차나 즉결심판 절차는 모두 형사소동 절차의 특례일 뿐 벌금형의 효력 등에 있어서는 차등이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에 그 형의 선고에는 공판 절차에서 판사가 낭둑에 의한 선고 이것뿐만 아니라 약식 절차에서 약식명령을 고지한다든지 이런 걸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이거는 다소 광범위한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이 요구되어도 건전한 상식과 법반력을 가진 사람이면 통상의 해석방법에 의한 것이라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겁니다.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엄격한 해석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형의 선고라는 의미, 그 선고, 선고는 형사소동법상 판사가 법정에서 주문을 낭독함으로써 선고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형의 선고라는 형사소동법에 나오는 의미인 거죠. 그런데 이거를 대법원은 형의 선고가 문제가 아니라 벌금을 받은 그 사실, 그 자체가 가중처벌의 요건이기 때문에 형의 선고라는 의미를 그렇게 법정에서의 낭독으로 한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대법원의 판정인 거죠. 결국 형의 선고를 벌금을 받은 것이라고 해석한 겁니다. 결국 이것을 대법원은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이 통상적인 상을 하여 볼 때 그런 위받되지 않기 때문에 명확성에 반하지 않는다. 이렇게 봐서 원시음을 깨고 이거는 가중처벌 대상이라고 해서 돌려보낸 겁니다. 여기서 형의 선고의 의미를 원시음은 엄격히 해석했고 대법원은 보충적 해석으로 다소 넓게 해석했다는 것. 이거에 대해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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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